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검이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칸국제영화제 수상자 및 영화계 관계자들과 만난 현장 사진이 이날 저녁 늦게 공개됐다. 이날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만찬이 진행된 가운데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울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를 포함 칸영화제를 찾았던 영화 헤어질 결심 브로커 헌트 등의 출연 배우들 정우성 박혜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 또 대한민국 영화계엄고인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을 비롯해 박복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등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망찬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이다.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. 이를 두고는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전례를 고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초기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. 그런데 마침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박찬훈 감독, 배우 송강호, 정우성, 박혜열 등 다수가 이날 만찬의 주요 인물들로 참석해 시선이 향했다. 이 가운데 정우성은 지난 2016년 10월 한 언론 보도로 자신이 명견에 오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존재가 알려진 직후인 그의 11월 영화 아수라 무대인사에서 영화 속 대사인 박성배, 배우 황정민이 극 중 맡은 인물명 밖으로 나와를 스스로 패러디 박근혜 앞으로 나와라고 외쳐 화제가 된 바 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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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